한국의 모든 곳으로 왼지 사육 접전 hàngce 아 왔어? 우리 오늘 떡볶이 먹자 오늘 만들 떡볶이야 맛있겠지? 여기 끈이 좀 풀린 것 같다고? 왜 손이 잘 안 와? 여기 좀 묶어줄 수 있어? 잘하고 있는 거 맞아? 다 됐어? 그만 내가 떡볶이 맛있게 만들어줄게 안녕 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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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ливan 아멘 아멘 음~! 맛있는 냄새 진짜 맛있겠다 우유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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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